오빠를 살린 동생 멀고 먼 남쪽 나라에 엘리자 공주와 열한 명의 왕자가 살았습니다. 왕래 엘리자와 왕자들은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마음씨 따뜻한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엘리자와 왕자들은 매일매일 왕비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왕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아주아주 무서운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는 엘리자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자기보다 아름답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요. 새 왕비는 엘리자를 성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나 엘리자 공주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시골로 보내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장 시골로 보냅시다. 왕은 새 왕비말만 믿고 엘리자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이제 성에는 왕자들만 남았답니다. 저 보기 싫은 왕자들도 쫓아버려야지. 모두 백조가 되어 헐헐 날아가거라. 새 왕비는 마법을 부려 왕자들을 새하얀 백조로 바꾸었습니다.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끼룩끼룩 울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몇 년 뒤 엘리자가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자를 본 새 왕비는 속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더 예뻐졌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엘리자를 못생긴 두꺼비로 만들어야지. 새 왕비는 엘리자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영혼이 너무 맑고 순수해서 마법이 먹히지 않았답니다. 안 되겠어. 다른 수를 써야지. 새 왕비는 엘리자의 얼굴에 진액을 칠하고 머리는 보기 흉하게 헝클어뜨렸습니다. 저 못생긴 여자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내쫓아라. 왕은 엘리자를 몰라보고 쫓아버렸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엘리자는 훌쩍훌쩍 울며 왕자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서 호숫가에 앉아 쉬었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하얀 백조들이 날아오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빠, 오빠 보고 싶었어. 엘리자와 왕자들은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백조가 된 거야? 엘리자, 새 왕비는 무시무시한 마녀란다. 우리한테 마법을 걸어서 낮에는 백조가 되고 밤에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 너무 무서워, 오빠.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다음 날, 왕자들은 나뭇가지를 잔뜩 물어와 커다란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자를 태워 하늘로 둥실 날아올랐답니다. 엘리자와 왕자들은 바다를 지나 어느 숲속에 도착했어요. 아담한 동굴에 자리 잡은 엘리자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사님, 제발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녀들의 무덤에서 자라는 쇠기풀로 옷을 짜서 오빠들에게 입히세요. 단 열한 벌을 다 짤 때까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마법을 풀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엘리자는 곧장 쇠기풀을 뜯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쇠기풀에는 가시가 무척 많았습니다. 엘리자의 손은 가시에 찔려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그래도 엘리자는 꾹 참고 밤낮으로 뜨개질을 했어요. 어느 날 엘리자가 열심히 옷을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엘리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은 엘리자의 예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소? 엘리자는 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도 왕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우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비가 된 뒤에도 엘리자는 쉬지 않고 옷을 짰답니다. 쇠기풀이 떨어지면 한밤중에라도 성 밖으로 나가 뜯어오곤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는 엘리자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엘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녀들의 무덤에서 쇠기풀을 잔뜩 뜯었습니다. 세상에 캄캄한 밤에 마녀들의 무덤에 가다니 마녀가 틀림없어. 깜짝 놀란 신하는 헐레벌떡 성으로 달려갔지요. 전하, 왕비님은 마녀가 분명합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신하는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왕비가 마녀라니 그럴 리가 없소. 오늘 밤 직접 내 눈으로 보리다. 그날 밤, 왕은 엘리자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신하의 말대로 엘리자는 마녀들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럴 수가, 당장 왕비를 잡아드려라. 왕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곧장 탑 꼭대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엘리자는 뜨개질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전하, 마녀 왕비를 화영에 처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엘리자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요. 마침내 엘리자는 마차에 실려 화영장으로 끌려갔답니다. 핸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엘리자는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마지막 한 벌을 다 떠가는데. 어서 마녀를 불태워라. 구경꾼들이 돌을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신하들이 마차에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백조들이 날아오더니 마차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새 마지막 옷이 다 되었어요. 엘리자는 얼른 옷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쇠깊을 옷을 입은 백조들이 멋진 왕자로 변했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전 마녀가 아니에요. 엘리자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은 그제야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뒤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새의 크리스마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구두새 스크루지는 이런 날에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서 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소년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고 푼돈을 버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드릴게요. 시끄럽다. 썩 꺼지지 못해. 소년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루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년은 놀라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자 포비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즐겁긴 뭐가 즐거워. 자네 그 다음날은 새벽같이 나와서 일해야 돼.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날에 일을 쉬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이날도 스크루지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가봤자 반겨줄 가족 하나 없었으니까요. 스르륵 스르륵 잠깐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쇠사새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글쎄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리가 유령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저 전애가 웬일인가 스크루지 아직도 구두새로 살고 있군 말리도 스크루지 못지않게 구두새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날 자세히 보게나 그러고 보니 말리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불쌍한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평생 구두새로 산 죄로 죽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네. 그런데 왜 나한테 나타난 건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해 주기 위해서야. 곧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걸세 새 유령? 그래 유령들을 잘 따라가 보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네의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말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스크루지는 머리를 흔들어 보았어요. 얼마 뒤 머리가 하얀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누, 누구시오? 나는 과거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유령을 따라갔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청년 시절로 데리고 갔어요. 스크루지는 한 아가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스크루지, 당신은 변했어요. 오로지 동밖에 몰라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아가씨는 아가씨는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만, 그만 보고 싶어요. 스크루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유령은 억지로 다음 장면을 보게 했어요.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어느 집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벽난로 앞에는 노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부인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옛 친구인 스크루지 소식을 들었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있대요? 가족도 없이 혼자 일만 하면서 산대. 하나밖에 없던 친구마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군. 얼마나 구두새인지 거제들도 그 사람한테는 구걸을 안 한대. 가엾은 사람. 스크루지는 비참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유령은 사라지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한 아이가 목발을 짚고 뒤뚱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아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크루지가 데리고 있는 직원 봅의 집이었어요. 봅과 아내 그리고 여섯 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까 목발을 짚고 갔던 아이는 봅의 무릎에 앉아 있었지요. 봅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 이불을 보내고 있을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봅은 월급도 제때 안주고 매일 잔소리만 하는 스크루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령은 미래의 유령이었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스크루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두색 스크루지가 죽었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스크루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스크루지는 크게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은 겁니다. 유령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답니다. 스크루지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고아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주세요. 스크루지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 뒤 스크루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글의 책 어느 날 표범 박이라는 강가에서 바구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표범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아기잖아. 표범은 바구니를 건져 올렸습니다. 어떡하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할 텐데. 그래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늑대 엄마에게 맡겨야겠어. 표범은 늑대 가족이 사는 동굴 앞에 바구니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 가족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늑대들을 보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늑대들도 늑대들도 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기를 혀로 핥아주었지요. 표범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기는 늑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늑대 엄마는 아기 이름을 모글리라고 지었습니다. 모글리는 늑대처럼 날쌔고 용감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십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글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떠났던 시어칸 이라는 사나운 호랑이가 돌아온 거예요. 호랑이는 모글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날 밤 늑대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시어칸이 나타났으니 정글은 위험해 모글리를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려보내자 좋아.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표범 박이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날 표범은 모글리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어요. 모글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 둘은 잠깐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모글리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커다란 뱀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안녕 내 눈을 보렴 모글리는 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은 머리를 천천히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러자 모글리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뱀은 이때다 하면서 모글리의 몸을 재빨리 감았습니다. 이제 한입에 꿀꺽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는데 정신 차려 모글리 하고 표범 이 소리 쳤습니다. 깜짝 놀란 뱀은 달아나 버렸지요. 모글리와 표범은 초원에 닿았습니다. 마침 코끼리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모글리도 코끼리 흉내를 내며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들이 모글리를 구경하느라 줄이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넌 뭐야? 화가 난 대장 코끼리가 모글리를 코로 감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내 친구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표범이 사정사정 하자 대장 코끼리는 모글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아휴 말썽 좀 그만 피워라. 표범이 토달 거렸어요. 난 정글이 좋아 마을에 안 갈 테야. 모글리가 말렸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화가 난 표범은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글리는 정글에서 발루라는 곰을 만났어요.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난 정글이 좋아. 모글리의 말에 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여기서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다음날 아침 모글리와 곰은 배를 탔습니다. 어?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곰이랑 함께 가잖아.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서 모글리를 낚아 챘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놓지 못해? 누린보 곰아 우릴 잡아봐.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끌고 가며 곰을 놀렸습니다. 곰은 헛겊지겊 원숭이들을 쫓아갔어요. 그러다 그만 커다란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표범 박이라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내 꼬리를 잡고 올라와 모글리를 찾으러 가자. 표범은 모글리가 걱정이 되어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표범과 곰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모글리는 원숭이 성에 잡혀 있었습니다. 원숭이 왕이 모글리 에게 말했어요. 나도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싶으니 내게 빨간불의 비밀을 가르쳐다오.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자 원숭이 왕은 화가 나서 모글리를 나무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때 표범과 곰이 들이닥쳤어요. 둘은 재빨리 모글리를 구해냈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표범과 곰은 사냥을 나갔고 모글리는 혼자서 대머리 독수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무시무시한 시역하니 모글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글리 도망쳐! 어느 틈에 곰이 나타나 호랑이의 꼬리를 꽉 잡았습니다. 모글리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건방진 곰 녀석 어디 맛 좀 봐라! 화가 난 호랑이는 대신 곰을 물어 뜯으려 했습니다. 그때 광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나뭇가지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모글리는 재빨리 불타는 나뭇가지를 호랑이 꼬리에 댔습니다. 순식간에 호랑이 꼬리에 불이 붙었지요.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달아나 버렸답니다. 얼마 뒤 모글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예쁜 여자아이를 만났답니다. 모글리는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랑 우리 마을에 갈래? 여자아이가 묻자 모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가 모글리 공갑 효범이 모글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글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새로운 세상이 무척 궁금했어요. 모글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도둑을 물리친 동물들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오랫동안 무거운 곡식 자루들을 방앗간으로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당나귀가 늙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어느 날 주인은 당나귀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반려가기 전에 불의 맨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야겠어. 당나귀는 불의 맨을 향해 타닥 타닥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너는 왜 그러고 있는 거니? 당나귀는 사냥개 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사냥을 못한다며 죽이려고 해서 달아나는 길이란다. 음 나하고 처지가 똑같구나. 나와 함께 불의 맨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지 않겠니? 사냥개는 당나귀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고 있는 거니? 당나귀는 늙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내가 늙어 쥐를 못 잡는다며 죽이려고 하지 뭐니? 그럼 그럼 우리와 함께 가자. 브래멘의 음악대 이야기를 들은 고양이도 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집의 대문 위에서 수탁 한 마리가 꽃기요 꽃기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고 있는 거니? 당나귀는 수탁 에게 물었어요. 통닭구이가 되기 전에 실컷 소리를 질러보는 거란다. 그렇다면 브래멘의 음악대 들어오지 않겠니? 수탁은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함께 브래멘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브래멘을 향해 가던 길에 해가 그만 꼴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오늘은 이 숲 속에서 자고 가야겠는걸?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밑에서 자기로 했고 수탁과 고양이는 나무 까지 위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네 우리 저곳으로 가서 자는 게 어때?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던 수탁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저곳에서 자자 여긴 편하지 않아.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탁은 불빛을 쫓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오두막이 나왔어요. 쉿! 여긴 도둑의 소굴 같아. 키가 큰 당나귀가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 했습니다. 도둑들이 상해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고 있었어요. 쩝쩝쩝 음식 먹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답니다. 아 맛있겠다. 모두들 배가 고파 꼴깍 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저 도둑들을 밖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당나귀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먼저 당나귀가 고개를 높이 들고 섰습니다. 사냥개가 당나귀의 등 위에 올라탔어요. 사냥개의 등 위로는 고양이가 올라탔습니다. 수탉은 고양이 위에 올라탔지요. 그런 다음 신호에 맞춰 모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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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이번 거렸습니다. 그 순간 넷은 창문을 와장창 깨며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놀란 도둑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아 잘 먹었다. 정말 배불러. 음식으로 배를 채운 동물들은 저마다 잠자리를 찾았어요. 당나귀는 오두막 바닥에 사냥개는 문 뒤에 고양이는 난로 옆에 수탁은 대들보에 올라가 고라떨어졌습니다. 수포로 헐레벌떡 달아났던 도둑들은 집안이 조용한 걸 멀리서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도둑 두목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부하는 깜깜한 집안으로 들어가자 불부터 켜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고양이가 눈을 반짝 떴어요. 오 불이 여기 있었군. 부하는 고양이의 눈을 불씨로 알고 나뭇가지로 콕 찔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도둑을 핥히었지요. 놀라 뒷걸음질 치는 도둑의 다리를 문 뒤에서 자고 있었던 사냥개가 꽉 물었습니다. 도둑은 놀라 허둥대다 이번에는 당나귀의 뒷발에 세게 걷어 차였어요. 아이코! 그 바람에 잠에서 깬 수탁이 날개를 탁탁 치며 꽃 끼어 울어댔습니다. 도둑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더냐 도둑 두목이 물었습니다. 두목님 말도 마세요. 먼저 마녀가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려는데 문앞에서 칼된 남자가 제 다리를 찔렀고요. 곧이어 시커먼 괴물이 몽둥이로 절 때렸어요. 지붕 꼭대기엔 재판관이 앉아있다가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소리치지 뭐해요. 부아는 와들와들 떨며 말했습니다. 부아의 말에 두목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서 도망가자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기 전에 도둑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브레멘의 음악가들은 오두막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외다리 외다리 병정 한 아이가 생일 선물로 커다란 상자를 받았습니다. 와 장난감 병정이다. 상자 속에는 스물다섯 개의 병정들이 나란히 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세물 다섯 번째 병정은 외다리 병정 이었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주석 숟가락을 녹여서 만든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병정은 재료가 모자라서 다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다른 병정들과 다름없이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정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책상에는 토끼 램프와 삐에로 인형 종이로 만든 예쁜 성이 있었습니다. 성 앞에는 거울 호수가 있었고 호수에서는 양초로 만든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활짝 열린 성문 한가운데에는 춤추는 소녀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춤추는 소녀는 나풀거리는 하얀 옷을 입고 가느다란 예쁜 리본을 허리에 메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반짝이는 보라색 구슬을 달고 있었지요. 장난감 병정은 춤추는 소녀가 좋았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게 꼭 자기와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이 들자 장난감들은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씩씩하게 격려를 했고 코끼리 자동차는 신이 나서 쌩쌩 달렸어요. 곰인형은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시계가 땡 땡 열두시를 날렸어요. 갑자기 빨간 요술 상자가 열리며 꼬마 도깨비가 톡 튀어 나왔습니다. 얘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춤추는 소녀를 보고 있어. 걔는 의리의리한 성에서 사는데 너 같은 외다리 병정을 좋아하겠니? 꼬마 도깨비가 비웃었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못 들은 척 앞만 바라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장난감 병정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바람에 장난감 병정이 창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 참 어디 갔지? 아이들이 찾으러 나왔지만 못 찾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홀로 남겨졌어요. 얼마 뒤 비가 내렸습니다. 어?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네? 어떤 아이들이 장난감 병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병정을 종이배에 태웠어요. 종이배는 물살에 흔들리며 빠르게 떠내려 갔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무서웠지만 용감한 병정답게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기다란 하숙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구는 쥐들의 천국 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찍찍 소리가 났지요. 이봐 지나가려면 돈을 내. 시궁지 한 마리가 소리 쳤지만 장난감 병정은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드디어 하수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종이배는 순식간에 폭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물속으로 뽀그르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는 춤추는 소녀를 못 보겠구나. 장난감 병정은 슬펐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장난감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깜깜하고 좁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깊은 물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니까. 며칠 뒤 장난감 병정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에 있던 아이방에 와 있지 뭐예요? 장난감 병정은 어리둥절해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춤추는 소녀도 그대로 있었어요. 장난감 병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장난감 병정을 삼킨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힌 겁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요리사에게 팔았고 물고기의 배를 가른 요리사가 바로 아이의 아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난감 병정 따윈 필요 없어졌는지 갑자기 병정을 날로 속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장난감 병정은 녹으면서도 춤추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춤추는 소녀는 뒤뚱거리더니 날로 속으로 떨어졌지요. 다음 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날로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트 모양의 쇳덩이와 까맣게 그을린 구슬 장식이었답니다. 엄마를 만난 아이 배가 곧 떠나려고 배꼬동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마르코를 두고 이탈리아를 떠나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가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였지요. 마르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엄마 가지 마세요. 마르코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실은 배는 멀리 멀리 떠나갔습니다. 얼마 뒤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르코 난 메릴리 아저씨의 소개로 매키네지 시댁에서 가정보로 일하고 있단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사랑한다. 엄마는 편지와 함께 꼬박 꼬박 돈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에게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마르코는 겨우 13살이었지만 엄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코는 혼자서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마르코는 친절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마르코 장하구나 꼭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마르코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항고를 떠난 지 27일이 지났어요. 마침내 배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닿았습니다. 마르코는 설레는 마음으로 메릴리 아저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메릴리 씨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네? 그럼 메키네지 씨 댁은 어딘가요? 그 집은 멀리 코르도바로 이사갔어. 가정부 아주머니도 함께 갔다고 하더라. 마르코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로사리오까지 가는 배가 있어. 일단 그 배를 얻어 타고 가서 코르도바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보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과일을 잔뜩 씨른 배를 얻어 탔어요. 사흘 뒤 마르코는 로사리오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코르도바까지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마르코는 낯선 도시를 헤맸습니다. 주머니의 돈도 이미 다 떨어져서 몹시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너 마르코 아니냐? 바로 그때 배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를 아직도 못 만나다니 할아버지는 고향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 마르코에게 주었어요. 마르코는 다시 용기를 내어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르코는 코르도바에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마르코는 너무 기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코르도바에 닿았어요. 마르코는 콩콩 뛰는 가슴을 안고 매키네지 매키네지 이번에는 짐수리 를 얻어 얻어 타고 투코만 으로 향했습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밥을 얻어 먹었지요.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마르코는 마침내 병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마르코는 열이 펄펄나서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기운을 차린 마르코는 투코만 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내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투코만 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마르코는 배가 고프면 개울물을 마셨고 밤이 되면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눈보라 속을 해치며 몇 시간을 걷기도 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르코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코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엄마는 병에 걸려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메릴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보아도 연락이 없었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니 기운이 없었어요. 마르코도 못 보고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쩌지?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마르코는 투쿠만에 도착했습니다. 메키네지 시댁이 어디인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요. 엄마가 또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쩌지? 마르코는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드디어 마르코는 메키네지 시댁을 알아냈습니다. 마르코는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어요. 마르코 정말 잘 왔다. 어서 들어오렴. 메키네지 시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니 마르코 너 정말 마르코니? 마르코와 엄마는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 엄마는 신기하게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마르코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주 멋진 꿈 햇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들국 꽃다발을 만들었고 언니는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앨리스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며 솔솔 잠이 오기 시작했지요. 그때 흰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곁을 휙 지나갔습니다. 큰일 났다. 늦었네. 토끼는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며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토끼야. 하지만 흰토끼는 대답도 안 하고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는 흰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앨리스는 갑자기 깜깜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방 안에 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병에는 이것을 마셔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앨리스는 병 속의 물을 꿀꺽 꿀꺽 마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게 쏙쏙 줄어들지 뭐예요. 탁자 밑을 보니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이것을 먹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앨리스가 케이크를 먹자 몸이 다시 쑥쑥 늘어나 머리가 천장에 닿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앨리스는 무서워서 펑펑 울었어요. 흰 토끼는 앨리스를 보더니 거인이라며 놀라서 후닥닥 달아났습니다. 앨리스는 토끼가 버리고 감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앨리스는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앨리스는 허우적거렸어요. 그 물은 바로 앨리스가 아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눈물 속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새가 큰 바위 위에 앉아 말했어요. 젖은 몸을 말리고 싶으면 모두 이 바위 둘레를 빙글빙글 돌아 그러고 보니 여러 동물들이 앨리스가 흘린 눈물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옷을 말린 다음 흰 토끼를 찾으러 길을 떠났지요. 앨리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아가씨. 과자 날개가 달린 나비가 인사를 했습니다. 예쁜 아가씨 산책 나왔어요. 흰 장미꽃들과 새장 모양의 새도 말을 걸었지요. 하지만 몸이 작아진 앨리스는 모든 것이 너무 커서 무서웠습니다. 앨리스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빨간 장미꽃을 만났어요. 빨간 장미꽃 흰 토끼를 봤니? 아니 못 봤어. 그때 늙은 나방이 몸을 뒤뚱거리며 날아왔습니다. 나방 할머니 흰 토끼 못 보셨어요? 몰라 미치광이 모자 장수에게나 물어봐. 늙은 나방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미치광이 모자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생쥐 갈색 토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혹시 흰 토끼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이리 와서 차나 마시렴. 모두들 흰 토끼 에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참을 가니 문이 달린 이상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왕님의 정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원사들이 장미꽃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흰 장미를 왜 빨간색으로 칠하세요?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거든 여왕님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런데 이를 어쩌죠? 때마침 여왕님이 나타났습니다. 여왕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장 정원사들의 목을 베어라. 여왕님은 앨리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크리켓 경기를 하여라. 그런데 크리켓 경기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크리켓 체는 홍악이고 크리켓 공은 아기 꼼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우리는 처음 봐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방진 아이가 있나 여봐라. 이 아이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여라. 여왕님이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앨리스가 찾던 바로 그 흰 토끼 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앨리스가 따졌어요? 안되겠다. 저 아이를 감옥에 가두어라. 여왕님이 소리치자 갑자기 앨리스의 몸이 쑥쑥 커지더니 머리가 쿵하고 천장에 닿았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가두라는데 뭐하고 있느냐? 여왕님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카드 병정들이 앨리스를 빙 둘러 쌌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카드일 뿐이야. 앨리스는 팔을 휘저으며 카드 병정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였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스 왜 그러니? 꿈을 꾸었니? 언니가 앨리스를 깨웠어요. 언니 나 꿈속에서 이상한 나라에 갔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너 아주 멋진 꿈 꾸었구나. 응 아주 멋진 꿈 이었어. 앨리스가 웃으며 대답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고두새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던 가난한 사람을 통해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부자가 행복을 알아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물질과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열악한